안녕하세요. 음색들, 큐베이스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하루가지 음색들, VST 인스트루먼트들에 대해서 아직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하는 건 음색을 어디서 어떻게 구매를 하고 어떻게 설치하고 하는 과정은 일단 제 선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서 저는 리뷰만 해드릴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 저한테 음색을 어떻게 구해요? 어디서 구입해요? 이렇게 질문은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컨탁 악기 음색들 중에서 대표적인 그런 음색들 조금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의외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음색이죠. 우리가 여러가지 종류의 음악을 만들 때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음색 중에 하나인데 이제 옴니스피어라는 음색을 한번 살펴볼까 해요. 옴니스피어는 VST 인스트루먼트에서 이렇게 하나 불러와 볼게요. 옴니스피어라고 옴니스피어2이고요. 이런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펙트라소닉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음색인데요. 원래 옴니스피어라는 음색이 나오기 전에 에트모스피어라는 음색으로 출시가 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트릴리안이라는 베이스 전용 음색이 있는데 혹시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로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쳐져서 옴니스피어 여러가지 기능들을 더해서 이렇게 출시를 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반적인 그냥 사용법만 오늘 조금 언급을 해드릴게요. 인터페이스가 에트모스피어랑은 조금 달라졌는데요. 왼쪽에 보면 패치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브라우저가 있어서 음색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마련돼 있고 오른쪽에 이 부분이 음색이 실제로 불러와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1,2,3,4,5,6,7,8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죠. 번호가 매겨져 있는 버튼인데 이게 뭐냐면 동시에 8개의 채널을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컨탁 같은 경우에는 16개의 채널을 이용해서 16개의 음색을 쭉 이렇게 올려놓고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옴니스피어는 8개의 음색을 동시에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같은 음색 안에 넣고 그러니까 개별 음색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VST 인스트루먼트 샘플러 같은 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게 1번으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왼쪽에서 우리가 패치 브라우저에서 음색을 고르면 되는데요. 여기 보면 디렉토리라고 되어있는 걸 보면 올 스펙트라소닉이라고 되어있죠. 올이 있고 스펙트라소닉에 들어있는 모든 음색 이 스펙트라소닉 회사에서 나온 음색들 중에서도 옴니스피어에 공통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음색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상 옴니스피어만 설치를 했을 때랑 또 키스케이프라는 보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그 트리 뷰트 그 다음에 트릴리안 이런 악기 음색들을 설치를 하면 옴니스피어 이 프로그램 내에서 그 음색들을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올 스펙트라소닉 이렇게 되어있으면 스펙트라소닉에서 나온 제품 군들 전체를 옴니스피어에서 다 불러와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뜻이 되겠죠. 혹시나 악기 음색을 정확하게 트릴리안에 있는 음색을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너무 많은 음색이 여기에 나오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해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무그 트리 뷰트 또 키스케이프 이런 것들입니다. 보시면은 밑에 이렇게 내려가면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구요. 카테고리의 여러가지 종류의 카테고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베이스 인스트루먼트 그 다음에 벨, 비브라폰 종류의 그런 음색들 그 다음에 버우드 컬러 디스토션 일렉트리퍼 쿠션 이런 식으로 장르를 구분을 해놨어요. 음색의 장르를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음색이 대충 어떤 종류의 음색인가를 여기서 카테고리에서 선택을 하시면 밑에 이렇게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올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옴니스피어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음색이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카테고리를 지정을 해주면 범위가 좁아지게 되겠죠. 나는 예를 들어 패드 스트링 계열의 음색이 필요하다. 그러면 패드 앤 스트링을 선택을 하고 밑에 내려가서 여러 가지 종류의 음색 중에서 본인이 쓸 것을 선택을 하면 돼요. 개인적으로 스트링 섹션을 옴니스피어에서 많이 골라서 쓰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리얼한 그런 현악기의 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까지 나누어서 이렇게 쓰는 것 외에 소리를 전체 스트링 음색으로 해서 감싸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 좀 묵직한 그런 소리가 필요할 때 제가 옴니스피어에 있는 할리우드 스튜디오 스트링 할리우드 스튜디오 스트링 섹션이라는 음색을 가끔 써요. 이걸 선택을 하면 여기에 보면 플레이 버튼이 붙어있죠. 자동으로 재생해주는 음색을 프리뷰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이게 지금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오토플레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싫으시면 이걸 체크를 빼면 되고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 1번 채널에 이렇게 할리우드 스튜디오 스트링 섹션 해서 이렇게 음색이 불러와지게 됩니다. 이 음색은 어, 잠시만요. 채널을 연결을 시켜야 돼요. 옴니스피어로 연결을 시키고 다시 재생해 볼게요. 굉장히 예뻐요. 묵직한 그리고 배음이 얇지 않고 굉장히 층이 되게 두터워서 스트링을 되게 복잡하게 쓰지 않고 그냥 사성부로만 이렇게 연주를 해주면은 전체가 아주 풍성한 그런 사운드로 소리가 나게 돼요 보세요 이렇게 사성부만 짚어도 이렇게 연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각 채널별로 이렇게 섹션이 탭들이 있는데요 메인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보면 음색에 대한 선택한 음색에 대한 간단한 설명 Dispatch Originally Appeared in Spectroscopic Atmosphere 이거는 이제 에트모스피어 시절부터 있던 음색이다 뭐 이렇게 지금 설명을 달아놨네요 각 음색들이 전부 설명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음색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소리인지 를 우리가 여기 밑에 해설을 보고 알 수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4개의 음색을 믹스를 해서 우리가 하나의 음색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보면 오실레이터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샘플로 지금 현재 오실레이팅을 하고 있죠 그죠 나중에 올해 말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정인데 이런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진 신디사이저들에 대한 강의를 좀 시작을 해볼까 하거든요 그때 되면은 요런 레버들 만지는 거 그 다음에 용어에 대한 이야기들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A라는 섹션과 B라는 섹션이 두 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음색은 Atmosphere string Close A Close A라는 것은 아주 가깝게 음색이 마이크가 위치해서 실제 악기에서 나는 소리를 이렇게 녹음을 했다는 뜻이죠 여기에 보면 B, A, B가 있는데 B를 한번 끄고 A만 들어보시면 이런 음색이죠 B만 또 들어보시면 붕 울리는 소리죠 그죠 앰비언트거든요 B는 두 개가 조합이 돼서 요렇게 지금 현재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B를 끄고 우리가 음색을 연주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오실레이터는 음색에 따라 다르지만 샘플을 쓰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샘플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도 굉장히 다양하게 굉장히 많은 이 옴니스피어라는 음색 한 개가 굉장히 용량이 많아요 그래서 하드디스크에 여유공간이 굉장히 많아야지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음색이기도 하고 이런 샘플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Synthes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그죠 이렇게 Synthesizing 그러니까 소리를 직접 이렇게 웨이브를 만들어서 진동을 만들어서 그거를 우리가 필터링을 하고 또 전자악기들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Synthes가 기본적으로 오실레이터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필터 컷오프 필터를 우리가 어떤 방식의 필터인지 지금 LPF Low Path Filter 저음만 통과시키는 필터 필터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필터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필터들을 사용을 해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Envelopes Envelopes 라는 것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기 지금 Attack 이라고 돼 있는 여기 ADSR이 Attack Decay Sustain Release 약자로 이렇게 적혀 있는 건데요 Attack이 소리가 처음 났을 때 딱 눌렀을 때 소리가 탁 발생하는 그 스피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스피드가 약간 있죠 지금 그래서 부드럽게 소리가 웅웅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짧게 해버리면 바로바로 소리가 튀어나오죠 이걸 아주 길게 하면 웅웅 이렇게 소리가 나오고 그죠 적당하게 지금 조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 Decay Sustain Decay 는 뭐냐면 어택이 먼저 소리가 탁 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감소하는 분량을 얘기를 해요 첫 소리가 탁 나간 다음에 바로 감소하는 분량이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Sustain 서스테인 이라는 것은 건반을 누르고 있는 동안 소리가 지속되는 분량을 얘기를 해요 이 Sustain 값이 시간이 지금 최대로 돼 있죠 그죠 이게 줄어들어 있으면 누르고 있는 동안 소리가 점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약해질 거예요 R은 Release 인데요 이거는 건반을 띄고 나서 얼마나 빠른 시간에 소리가 감소될 것이냐 이걸 정하는 자 보세요 띄고 나서 응 하면서 이렇게 소리가 줄어들죠 근데 이게 시간이 아주 짧으면 짧으면 네 바로바로 소리가 없어져 버리죠 근데 이게 아주 길면 또 이렇게 소리가 남아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지금 적당한 시간만큼 릴리즈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게끔 탭에 전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 다른 소리들을 더 섞을 수도 있어요 신디사이저 뭐 이런 소리들 뭐 이런 소리도 섞을 수 있네요 볼륨이 지금 좀 크니까 조금 줄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자기가 음색을 조합을 해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게 엄니스피어라는 얘기죠 물론 다른 VST 인스트루먼트들 가상악기들 다 일정 부분은 그런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패치만 그냥 불러와가지고 사용하기보다는 본인이 조금 이렇게 건드려서 만져서 필요에 따른 그런 소리들을 만들어서 쓰는 게 굉장히 치유로운 방법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 탭에 가면 FX라는 탭이 있어요 FX는 요 지금 현재 지금 1번 채널 1번 채널 이 음색에 지정돼 있는 이펙트들을 얘기를 합니다 테이프 슬래머라는 게 일단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버브라는 리벌브 빈티지 EQ라는 이퀄라이저 요런 것들이 지금 온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요렇게 하면 꺼져요 요걸 끄면 앰비언스까지 꺼볼게요 앰비언스 끄고 아무 이펙트가 안걸리는 소리 자 리벌브를 켜면 이렇게 울리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테이프 슬래머라는 것은 테이프처럼 약간 빈티지 사운드를 만들어주는 그런 이펙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개인을 요만큼 요렇게 올려놓고 세트레이트 세트레이트 에이지 트레쉬월드 어택 릴리즈 요런 식으로 요런 전자음향에 대한 용어들을 나중에 설명을 하게 되면 요기에 대한 것들도 설명을 다 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 빈티지 EQ 까지 그 다음에 이펙트를 특이한 그런 이펙트들을 자기가 추가를 하고 싶으면 밑에다가 요렇게 눌러서 추가를 할 수 있어요 딜레이를 하나 넣고 싶다 그러면 딜레이를 요렇게 그죠 없애고 싶다 노이펙트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악기음색 전체에 커먼 커먼이라고 해서 에펙트를 지금 주고 있는데요 각 지금 A, B, C, D 중에서 어 각 챕터의 악기음색에도 줄 수가 있어요 따로따로 A, B, C, D 요렇게 그리고 억수로 또 보내서 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아르페지오 기능이 있어요 요거는 아르페지에이터라는 어 우리 옛날로 따지면 시퀀서인데요 지금 이 곡이 가지고 있는 템포 120에 맞게 16분음표 단위로 이렇게 32까지 이렇게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요거는 개수는 요렇게 줄일 수 있어요 8개로 하든 16개로 하든 32개로 하든 그리고 16분음표 단위로 지금 움직여라 요렇게 해놓고 16분음표 단위로 그러면 소리가 하나씩 나가게 될 겁니다 자 아르페지에이터를 이렇게 ON 하면 이렇게 소리가 나죠 그죠 요기에 지금 켜져 있는 소리들만 요기에 지정된 볼륨만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요렇게 다 끄고 처음에 4번 그 다음 4번 쉬고 또 4번 요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나머지는 다 끄는 거예요 그러면 요런 식으로 소리가 나겠죠 볼륨도 요렇게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아르페지에이터도 뭐 잘 사용하면 굉장히 재밌는 그런 효과랑 음악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요게 이제 채널에 대한 거고요 요런 식으로 8개의 채널을 구성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멀티에 가면 우리가 8개 채널에 각각 음색들을 요렇게 볼 수가 있어요 채널이 1번 2번 이렇게 지정돼 있죠 요거는 같은 채널로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채널 1번을 공유를 하기 때문에 지금 미디 채널 1번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두 군데에서 다 소리가 나게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서 다른 음색을 하나 드롭 스트링 스프링 이라는 음색을 하나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하면 지금 2번 트랙 2번 트랙의 채널이 1번으로 두 개가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소리가 동시에 나게 됩니다 이렇게 채널을 분리해 두면 다르게 나겠죠 믹서에서는 볼륨 조정도 할 수 있습니다 각 트랙에서 조정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소리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고 왼쪽 오른쪽 펜도 조정할 수 있어요 이 음색은 왼쪽에서 나고 이 음색은 오른쪽에서 나라 이렇게 각각 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음색을 이펙트를 억스를 열어서 억스의 소리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입체적인 사운드를 만드는데 굉장히 좋아요 옴니스피에서 나오는 아웃 채널 자체가 A부터 시작해서 H까지 다양한 채널로 아웃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DAW 프로그램에서도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FX에 들어가면 이 전체에 해당되는 리벌브 값이 또 주어져 있고요 옥스 이렇게 옥스 4개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옥스 1에는 리벌브 옥스 2에는 딜레이 이렇게 걸려있네요 그죠 믹서에서 이렇게 옥스 2로 소리가 나가게끔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딜레이가 생기죠 그죠 그리고 옥스 1으로 더 나가게 해주면 리벌브 소리가 좀 더 커질 겁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전체에 대한 거 마스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 모드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라이브 모드는 우리가 음색을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놓고 요거를 라이브 신디사이저 악기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노트북 같은 거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옴니스피어랑 연결한 다음에 현장에서 우리가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악기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드예요 스택 모드라는 것도 있고요 요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에 가면 전체의 마스터 튜닝하는 주파수부터 시작해서 휠값 모듈레이션 휠 애프터 터치 그 다음에 피치 벤더 각각을 미리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할 건지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를 얼마나 사용할 건지 인데요 지금 현재 219MB를 사용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리미트를 줄 수도 있어요 전체를 3GB로 리미트를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는 노 리미트로 되어 있죠 음색을 몇 가지만 좀 더 보면 옴니스피어에는 이렇게 헐리우드 스튜디오 스트링 좀 전에 봤던 이런 스트링 계열 를 또 있지만 신디사이저 소리도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여기에 음색 개수는 진짜 무시 못할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많죠 이건 또 트릴리안에 있는 음색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이런 베이스 소리 그 다음에 히트앤비트 그러니까 이제 콱 때리고 이런 소리들 특수효과 같은 소리들입니다 그죠 그런 소리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활용하기가 너무너무 좋죠 그 다음에 사람의 목소리 이런 소년의 콰이어 목소리 그 다음에 재즈 스택 소리들도 있어요 이런 소리들도 있고 저 밑에 내려가면 몽골 몽고의 이렇게 흠이라는 창법 있죠 그죠 그런 것들 샘플을 해서 또 이렇게 두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신디사이저 소리들은 아주 다양하게 우리가 준비가 돼있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그런 신디사이저 소리들 보다는 텍스처라는 사운드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인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밑에 이렇게 텍스처스 플레이어블 사운드 스케이프 이런 것들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밑에 이 분위기가 어떤 음색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설명이 다 돼있습니다 이 이름에서 우리가 대충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소리들이에요 다양한 그런 소리들이 있는데 캐스트 인투 다크니스 이런 소리들 심디사이저 소리들 중에서도 우리가 배경음으로 쓸 수 있을만한 그런 소리들 텍스처 사운드 스케이프 이런 소리들 키스케이프 가 있는데요 이건 또 건반 악기들 키보드 악기들만 또 굉장히 많이 모아놓은 LA 커스텀 C7 그랜드 피아노 소리부터 시작해서 로데스 피아노 소리 참 너무 좋아요 키스케이프 는 따로 음색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없다고 저한테 문의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조금 시간이 짧긴 한데요 왜냐하면 옴니스피어라는 음색이 워낙 방대해서 사용법만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지금 30분이 넘게 걸렸죠 음색 리뷰를 안에 있는 음색 리뷰를 앞으로 차근차근 조금 더 해볼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워낙 종류가 많고 활용도가 높은 그런 음색들이 많기 때문에 차차 종류별로 장류별로 음색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워낙 방대한 그런 음색이고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놓아야 되는 악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무그트리뷰트나 키스케이프 같은 이런 것들 애드인해서 쓸 수 있는 스펙트라소닉 제품들도 가능하면 다 좀 설치를 해놓고 사용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옴니스피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앗 3 4 5 6 5 5 6 6 6 6 6 7 7 7 8 8 9 9 9 감사합니다.